희열 엄마 색색의 나뭇잎이 춤추며 안녕을 구하는 바야흐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잇는 계절이 왔네요 이렇게 코끝의 겨울이 느껴질 때면 감상에 잠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포옹할 때 느낌이 우리 엄마 같다고 했었잖아요 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쌓아 나가면서 저도 조금씩 선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오빠를 처음 뵀을 때는 알 수 없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아직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오빠가 베풀어 주셨던 게 아낌과 사랑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설령 조금 어려운 길로 돌아간다고 해도 궤도를 찾을 때까지 따뜻하게 바라보며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자라났어요 이 글을 적으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울컥하는 것이 참으로 추측이네요 스케치북을 심파로 만든 건 죄송하지만 감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를 좀 해야 될 텐데 저에게 곡을 하나만 더 배정해 주세요 지금은 진짜 어떤 곡이어도 잘 부를 자신이 있거든요 사진을 남기듯이 오빠와 한 커트 남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토이 앨범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냥 절 주시면 잘 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언제나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뒤따라 갈게요 존경을 담아 윤아 목 안 주면 너무한다 이건 줘야지 이건 감정을 내줘야 돼 잠깐만 지금 감정 한껏 빠져 있는데 곡 안 준 거 너무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타블로 씨 근데 사실 바로 옆에서 영상편지를 받으니까 기분이 또 되게 위안해 왜냐면 진짜 어린 시절에 봤었거든요 고등학생 시절에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네 맞아요 그때 봐서 그때 같이 작업하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효도를 또 받게 되네요 저한테 엄마라 부르거든요 엄마 왔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받게 돼요 네 이렇게 받게 될 거에요 감사합니다